왼쪽과 오른쪽을 보시면 왼쪽도 점들이 쭉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도 점들이 쭉 있죠. 둘 다 보면은 이 그룹 그 두 개의 그룹으로 동그라미가 이제 만들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근데 차이점을 보시면 왼쪽은 어떤 이게 뭐다 라는게 없죠. 그냥 다 시커머 죽죽한 걸로 되어 있고 시커머 죽죽한 이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그룹과 아래쪽 그룹과 왼쪽, 위쪽 그룹으로 나눠져 있는 형태 잖아요. 이거는 누군가 뭔가 가르쳐 주거나 한 게 없이 가까운 것끼리 뭉친 거에요. 그래서 이런 형태의 것들이 바로 이제 비지도학습, 언스포바이스 러닝이 되겠습니다. 오른쪽은 보시면은 여기 지도가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. 보면은 파란색, 하늘색으로 보이는 게 클래스1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. 이것들이 클래스1이고 그 다음에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게 클래스2라고 되어 있죠. 그래서 보면은 오른쪽 상단 위쪽에 있는 게 조금 하늘색이 많고 아래쪽에 있는 것들이 주황색이 많잖아요. 그래서 이것들의 패턴을 보고서 지금 이제 두 개니까 선형 회기분석을 한 케이스인데 이 경우는 선으로 딱 가운데를 갈라가지고 이것의 위쪽은 클래스1 아래쪽은 클래스2로 한 거고 그 회색으로 보이는 게 언너원으로 되어 있잖아요. 안 보이는 것. 안 보이는 것들을 이제 요거 아래쪽에 있는 거는 이제 클래스2로 인정받는 거고 위쪽에 있는 건 클래스1으로 인정받는 거죠. 어쨌든 이거는 파란색과 주황색으로 보이는 점들, 노드들을 이제 미리 사람들이 레이블링을 해서 준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거는 지도가 된 거죠. 그래서 이제 이거는 지도학습이 되겠습니다. 지도학습으로 딥러닝 같은 것도 있지만 지금 보여드리는 것 같이 선형 회기분석 같은 것들도 일종의 지도학습인데 딥러닝은 아닌 거죠. 딥러닝은 아닌 머신러닝 방법이다.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다른 예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같은 지도학습하고 비지도학습에 대한 내용인데 이거는 점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클러스터링을 한다든지 이런 종류가 아니고 이제 오리, 오리냐 오리가 아니냐 이렇게 조금 더 현실적인 그런 사례를 들고 왔는데 사진을 넣고 이게 오리다, 이게 오리가 아니다 이런 걸 한다고 칩시다. 그리고 우리가 정답을 주는 거죠. 왼쪽 위에 지금 나와 있는 이 오리 같은 경우에는 오리잖아요. 그래서 오리 줬어요. 세 번째 토끼인데 그냥 오리냐 오리 아니냐를 지금 판정하는 모델이니까 나떡 오리가 아니다 라고 했어요. 고슴도치인데 역시 나떡 오리가 아니다 라고 했어요. 그러면 이 4개 가지고 이제 지도학습을 했어요. 그러면 이거를 활용을 해서 모델이 하나 나오겠죠. 예측 모델이 나옵니다. 그럼 예측 모델을 넣어 가지고 못 봤던 애를 넣어요. 우리가 보기에 오리죠. 어쨌든 이게 오리를 학습을 해서 오리를 잘 예측하는 예측 모델이라면 이걸 집어넣었을 때 오리다 이렇게 판정을 하겠죠. 이때 중요한 게 지금 위에 있는 세트를 트레이닝 세트라고 그래요. 왜냐하면 정답이 있는 걸 넣어 가지고 학습을 시키는 모델이기 때문에 이제 트레이닝을 하는 거니까 트레이닝 세트라고 부르고요. 아래쪽에 있는 거를 테스트 세트라고 불러요. 왜냐하면 이게 예측 모델이 잘 동작하는지 알려고 하는 거니까 사진을 넣었을 때 오리라고 판정하는지 테스트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거를 테스트 세트라고 부릅니다. 물론 이 중간에 밸리데이션 세트라고 해 가지고 이 모델의 유효성을 판정하기 위해서 한 번 정도 유효성 검증을 하는 세트를 만들기도 해요. 이거는 뭐 데이터량이 충분하면 그렇게 나누기도 하고요. 규칙이 있는 건 아닌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 데이터가 한 100개 있다고 치면 트레이닝 세트를 적어도 한 절반 정도는 할당을 하고요. 많으면 3분의 2 이렇게 할당도 하고 그리고 테스트 세트를 적게는 10분의 1, 5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 이제 할당을 합니다. 그렇게 해서 해야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오버피팅이 없다 그래요. 오버피팅은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 지금 이 밑에 있는 오리까지 학습을 시켰다고 치면 이 그 학습에 의한 모델이 그 해당 오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냥 외워버릴 수가 있거든요. 그러면 당연히 다 맞추겠죠. 100% 맞추는 거죠.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그 걷어 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테스트 세트는 학습할 때 절대 씹어 놓지 않습니다. 이렇게 하는게 supervised learning, 지도학습이 되겠습니다. 오른쪽의 것이 이제 unsupervised learning 이제 학습을 하는 것은 학습을 하는데 지도하는 것들이 없이 레이블 없이 들어가는 케이스죠. 보면 아까 왼쪽에 있었던 애들 다 나왔어요. 오리 세 마리 하고 그 다음에 토끼도 한 마리 있고 그 다음에 이 뭐죠 이게 고슴도치도 있고 얘네들 가지고서 이미지가 생긴 거가 제일 비슷한 것들끼리 뭉쳐봐라 라고 한 거예요. 그렇게 했더니 이 unsupervised learning은 이 오리 세 마리를 한 그룹으로 묶었고요. 근데 오리라는 건 모르죠. 오리라고 이름을 안 붙였으니까 그 다음에 토끼를 또 다른 한 그룹으로 묶었고요. 그 다음에 여기 고슴도치를 또 하나의 그룹으로 묶었죠. 그래서 3개의 클러스터가 나왔어요. 1번 클러스터, 2번 클러스터, 3번 클러스터 1번 클러스터에 3개가 있고 2번 클러스터에 1개가 있고 3번째 클러스터, 3번 클러스터에 1개가 있고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. 이제 이 경우에는 이게 오리인지 토끼인지 그 다음에 고슴도치인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서로 다르다는 걸 알아낸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3개의 군집이 형성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.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람들이 답을 안 줬어요. 왼쪽처럼 이건 오리고 저건 토끼고 이런 거 하나도 안 줬잖아요. 그러니까 데이터만 넣고서 그냥 알고리즘만으로 해결이 됐죠. 그렇기 때문에 정답 있는 데이터가 없이도 쓸 수가 있어서 이런 비지도 학습이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유용성이 있다. 이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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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